그냥 프렌치토스트보다 2배 맛있는 만큼 살도 2배로 찌는 시리얼 프렌치토스트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! 먼저 계란 6개 이렇게 살찌는 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찔 사람은 뭐래도 찐단다 찔놈 찌리라니 우유 1컵, 설탕 한 숟가락, 맛속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줘 그리고 시리얼을 지퍼백에 넣고 적당히 부셔줄 거야 이제 식빵이 눅눅해질 때까지 계란물을 푹 적셔주고 부셔놓은 시리얼로 덮어줘 나는 일반 시리얼로 만들었지만 오레오오즈나 첵스초코, 조리퐁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단다 빠다만 넣으면 쉽게 타기 때문에 빠다와 식용유의 비율을 1대1로 섞은 다음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약불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시리얼 프렌치토스트 끝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크림치즈에 누텔라나 딸기잼을 섞어서 발라먹으면 더 맛있단다 누텔라 크림치즈라니 이름만 들어도 폭력적이잖아 근데 더 맛있는 만큼 살도 더 찌겠죠? 당연하지 이 세상에 책임 없는 쾌락은 없단다 이건 못 참지 책임은 내일에 내가 지겠지 뚝딱